안녕하세요. 빵떡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신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. 오징어 실체랑 오이무침도 같이 먹을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햄살이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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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 여보 1600 16 16 16 아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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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랩에 찍어먹는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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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